한글 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제작진 대리님이 괜찮다고, 맛있다고 완전 앳에 낸다 또 많이 했는데 도도도 다 죽었네 생일날 집에서 쉬고 앉아있고 진심 쓸라 그랬지 제가 과자, 인자파장은 셀프가 이용해도 돼요? 네, 다 봐. 셀프파장. 과자, 인자파장은 셀프가 이용해도 돼요? 과자, 인자파장은 셀프가 이용해도 돼요? 과자, 인자파장은 셀프가 이용해도 돼요? 네, 셀프가 이용해도 돼요? 일단 모르겠으니까 위를 두 개씩 올려줘요. 이 세트는 셀프가 이용해도 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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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트는 못 먹는 거 같은데? 이게 눈꽃 대바지살인가? 이게 상처, 소주가 아니에요? 네. 이 세트는 셀프가 이용해도 돼요? 뭐? 이게 바닥에 버리면 나간 제품발은 거 spoiler은, 그냥 밑에 뜯어놨어, 어디에 닿고 싶나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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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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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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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너, 너도 먹을 form에 있다. 이렇게 이르니까 따로 그냥 쓰레기 먹을까 쓰레기 먹을까? 사람이 없어 먹었다고? 한 번만 당장? 꼴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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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매운 거 아니지? 고추 매운 거 아니지? 고추 매운 거 아니지? 안 매워 너의 매운 기준을 나한테 맞춰봐 난 버섯이랑 먹어야지 이것도 맛있던데?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가득한 새겨 축하 친구들만 해갔나? 자 이제 뭐 먹을까? 저기 야 이거 냄새가 나 프레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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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영상 너무 웃긴데 지금 봐봐 살짝 와서 봐봐 몰랐어 몰랐어 스마일 지금 장만이 내놓은 정식도 안 돼 빼줘 뺄게 뭐 있어 뺄게 뭐 있어 뺄게 뭐 있어 뺄게 뭐 있어 그냥 카드 얘기하셔야 해 뺄게 뺄게 소리 났어 키 들고 거 찔렀어 걸리면 좋다 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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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나도 이만큼 준비해라 지금 죽을까? 야이씨 니가 왜? 죽을까? 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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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떤 냉면 좋아하는데? 아까 뺄게 뺄게 다 안 먹었다 어? 좀about 뺄게 빨리와 뺄게 빨리와 뺄게 뺄게 해야 되는거에요? 이틀 그저 누가 이케 이케 Acad Jour 한글자막 by 한효정